어쨌든 미 대선 결과는 우리도 굉장히 많이 주목을 할 것 같아요. 팀장님.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결과는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장 끝나고 나왔던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 때는. 점심때쯤 돼가지고 처음에는 힐러리가 이기다가 점심때쯤 돼가지고 일부 러스트베트 지역에서 역전을 당하고 그러면서 트럼프가 앞서기 시작했고 4시 반 정도였던 것 같아요. 4시 반에 위스콘신에서 승리가 확정이 되면서 270석을 넘어섰죠. 그러면서 그때 승리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 2016년도 당시 11월 7일 날 우리 시각으로 11월 8일 날 때 보면 어땠냐면 그때 8일 날 9일 날이었죠. 우리나라 증시 시간으로는. 9일 날 우리나라 증시는 폭락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아시아 시장 다. 그런데 그 전날 미국 증시가 어땠었냐면 힐러리가 당선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시장이 좀 경고했었거든요. 좀 혼란을 보이다가 상승전환에 성공을 했었는데 어제도 미국 증시가 똑같았어요. 2016년도. 그런데 이제 딱 결과를 보니까 트럼프가 됐네. 그런데 시장에서는 트럼프가 되면 10에서 15% 정도 빠질 거야. 라고 전망들을 하고 있었고 실질적으로 트럼프의 경제 정책만 놓고 보면 미국의 경기 회복 속도 자체가 두나디는 그런 정책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비롯해서 아시아 시장이 밀렸어요. 그런데 이제 4시 반에 딱 승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승리 연설을 딱 하는데 거기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나를 반대했던 사람들과 많은 조치를 하고 이런 식으로 좀 대선 전까지만 해도 막 서로 싸움하던 그것들을 한 말 물러쓰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견고하게 상승을 했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강세를 좀 보였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이 됐고 사실은 의회 선거에서도 그때 민주당이 승리할 수도 있었는데 공화당이 다 장악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법인세 인하가 이제 논의가 되기 시작했고 2017년대에 법인세 인하 단행을 하면서 그때부터 폭등을 했던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된 것이 시장이 좋았더라기보다는 그때 당시 이제 공화당이 상하원을 다 장악을 하면서 법인세 인하라는 조건. 시장 일각에서는 그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야 미국에 법인세 인하 시키면서 미국에 더 올라갈 거야 라고 하는데 말이 안 되는 게 민주당은 하원 지금 장악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거기서 반대하거든요. 법인세 인하를 못 해요. 지금 수준처럼 계속 그 상하원이 갈리고 또는 이제 서로 간에 행정부와 의회하고 싸움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책 집행 속도 자체가 느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는 것보다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특히 신흥국 시장에는 바이든이 되는 게 훨씬 나은 조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는 야 그러면 언제 이게 되냐라고 하면 제가 이제 텔레그램에다가 그 일정대로 쭉 올려놨어요. 이제 이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침 8시에 우리 시각으로 인디아나나 켄테키 나오는데 중요한 지역이 플로리다죠. 플로리다. 아침 9시. 네 아침 9시. 이 때쯤 돼가지고 이제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겠지만 지금은 우편 투표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의미가 크게 떨어질 것 같고요. 우리 시작하자마자 이제 또 얘기가 되겠네. 그렇죠. 그 다음에 아침 9시 반 정도에 오하이오. 그 다음에 10시에 텍사스. 야, 이게 지금 궁금합니다. 텍사스가 경합인가요? 경합까지 갔습니다. 텍사스가? 근데 이제 시장은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기 펜실베니아. 펜실베니아. 왜 펜실베니아가 중요하냐면 지금 시장의 가장 큰 화두는 우편투표죠. 네, 네, 네. 우편투표와 관련돼서 이제 개봉 및 점검 이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립니다. 사인을 다 확인하고 저쪽으로 하는 것들 때문에. 그 다음에 표를 이제 작업을 하는 건데 오늘, 11월 3일 이전에 이미 이제 이거와 관련돼서 우편투표에 개봉 및 점검을 했던 곳들이 보면 플로리다. 아, 플로리다. 이런 데가 있기 때문에 플로리다 같은 경우 지금 많이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현장투표하고 거의 비슷하게 개봉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펜실베니아가 없어요.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데 여기가 지금 현재 바이든이 승리를 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경합지역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여기 보면 이제 여기가 펜실베니아인데 선거인단수로 20석이나 돼요. 저 적세, 노란 표시가 돼 있는 게 경합이라는 거죠. 경합지역. 아니면 잘 모르겠다나. 제가 이제 PD한테 얘기해서 이 사이트들 내일 시청자분들 중요한 건 실시간으로 보는 데가 어디냐라고 궁금해하시잖아요. 그와 관련 사이트들을 제가 몇 개 해가지고 여기는 CNN인 것 같은데요. 네, 이거는 CNN이고 몇 군데 있어요. 그거를 제가 올려달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채팅창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올리고 있거든요. 이거 두셨다가 일단 네일을 한번 보시는 게 좋겠네요. 여기서 또 찍어놓으신 데 펜실베니아 이런 데죠. 지금 시장에 관심을 표명하는 데가 어디냐면 펜실베니아, 플로리다, 아이오는 적으니까 애리조나. 다 노란색. 이런 데가 지금 현재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근처가 어디로 튀냐에 따라서 좀 많이 바뀔 것 같은데 오하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트럼프 쪽으로 넘어가는 것 같고 위스콘신이나 이런 데도 다시 바이든 쪽으로 넘어오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제가 그랬죠. 블루웨이브가 다 돼야 되는 경우 근데 이쪽 상원 선거 중에 이 애리조나, 애리조나하고 이 조지아 그 다음에 아이오아 그 다음에 이 메인주 이런 데가 지금 현재 보합, 경합 지역이에요. 근데 여기가 현역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있는 곳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상원이 여기에서 만약에 뺏기게 되면 난감하죠. 만약에 바이든이 되고 하원이 민주당이 된다 하더라도 상원이 공화당을 차지하게 되면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정책적 결정이 좀 늦어질 수 있고 상당히 늦어질 수 있고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지수가 올라가고 있는 요인 자체는 그거예요. 민주당이 되고 상하원은 다 장악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대규모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규모의 그 뭐냐 부양책을 쓸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넘어가 버리면 큰일 나죠. 근데 지금 현재 50대 50이에요. 얼마 전에 53대 47까지 민주당 우위로 보이다가 51대 49까지 줄었다가 이번에 오늘 지금 현재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50대 50 그래서 지금 현재 관건은 몇 군데가 좀 관건인 거죠. 더 문제는 이제 도지아주 같은 경우는 네. 이제 2명만 나온 데가 아니라 5명 정도 나왔거든요. 5명, 6명인가 나왔는데 이게 어떤 후보도 과반수를 넘지 못하면 다시예요. 절선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한 1월 달인데 그렇죠. 이제 그거 와가지고 또 이제 또 난리가 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상당히 상원선거가 그래서 오히려 더 주목을 받을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과가 빨리 나오는 쪽으로 나와야 주식시장과 금융시장 좋다라는 것은 결론이 나네요. 그러니까 이런 쪽의 방향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거기에 핵심적인 흐름이 되는 포인트를 알려주셨습니다. 내일 또 시간시간마다 알려드려야겠네요. 내일 이제 그 텔레그램에다가 시간으로 가끔씩 계속적으로 올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좀 알려주신 그 사이트도 좀 자주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가장 큰 관건이고 아마 여기에 따라서 미국 선물시장 움직일 것 같고 우리도 같이 움직일 것 같고 이런 흐름인데 또 뭐 이것만 보면 될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채권도 채권이고 외국인의 선물 동향이에요. 선물은 좀 빨리빨리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외환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은 외국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그게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서 만약에 이제 현장 투표 우편 투표가 전체 미국의 국민들 중에 2천 한 3백만 명 2천 4백만 명 정도가 투표를 해야 되는데 보통 한 1억 3천에서 1억 5천만 명 근데 이미 텍사스 지역 같은 경우는 2016년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사전 투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거죠. 근데 이제 9천 4백만 명 정도가 지금 사전 투표를 했는데 그중에 우편 투표가 6천만 명이에요. 아 절반 이상이다. 근데 이제 이 중에 3분의 2가 민주당 지지자들 그러면 이걸 달리해서 그러면 현장 투표가 한 7천만 명 정도 될 텐데 이 사람들은 공화당 지지층들이 많죠. 그러면 개표 초반에는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이길 수밖에 없어요. 이게 막 계속 개봉이 되고 우편 투표는 나중에 이제 개봉이 되니까 이제 이럴 경우에 트럼프가 우리 시각으로 오후 들어서 갑자기 야 무조건 이거 이겼다 우리가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불법 부정선거니까 인정 못해라고 하는 순간 시장은 난리가 나죠. 이제 그건 최악의 시나리오이니까 일단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것들은 이제 극렬적으로 되는 것인가는 시장에서 지금은 이제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구로웨이브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관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다른 것도 있지만 이거 내일 한번 살펴보는 게 가장 큰 포인트가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마감 결과 말씀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차피 팀장님 내일 아침에 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실 거니까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포인트 말씀을 드렸어요. 국내 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수수료 0원 최대 6개월 수수료 할인 받으세요. 12월 31일 체견분까지 수수료 0원 적용됩니다.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